두 분도 아니라고 하니까. 연기자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빠 최선희 씨 맞다니까. 맞다니까 오빠. 야 동훈아. 아 비치겄네. 아니 저 재현 형님도 알아요? 아는데 까먹었어. 이쪽이 빵이고 이쪽이 꽃바이 베긴 사람을 생각해서 올라가는 거 같잖아. 그러면 재현이 형님이 여기 올라가시고. 혜령이 마파리나 끊지 마세요. 여기가 빵입니다. 끊어온제도 몰랐어. 오빠가 만. 실수로 그랬어 실수로. 그러니까 만이죠. 자. 조재현 씨를 소유하신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7만원이네. 그리고 채수빈 씨를 소유하신 시간은 97분이셨어요. 야 어떻게 되는 게 나아. 야 주빈이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오빠. 하나. 저는 영원이에요. 조재현 선생님이 쪽 치셔야 돼요. 네? 아 왜 갑자기 헷갈리게 뭐야. 아니 제가 진짜 거짓말을 못 해요. 둘. 맞아 맞아. 누가 봐도 영원이잖아요. 아니야. 네?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둘. 셋. 자. 볼까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만원. 만원. 아. 깔창까지 나온다 이거. 아 이걸 좀 따로. 아니 따로 저렇게 많이 붙여야지. 아 깔창이 붙이면 어떡해. 아니 형님. 아니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블랙 몬스터 두 분이. 31만원의 상금을. 아 진짜? 자.